아, 어떡하지? 내 남자친구가 악기에 쓰인 것 같은데? 자기야, 괜찮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요 놈아! 요 놈! 어디! 악기 악기 잡았습니다, 놈! 하이힐을 입고 다니라니까! 요 놈! 요 놈아! 어, 설마! 테마사입니다! 테마사님! 남자친구가 악기의 씨였군요? 네, 제 남자친구들 빨리 살려주세요!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뭘 좀 하면 알아서 멈출 겁니다! 이거 봐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죠? 다음 턴에는 소리가 더 작아질 겁니다, 보세요! 네? 이거 봐요! 목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예이! 악기 녀석! 근데 악기가 아직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악기를 없앨 수 있죠? 뭐 예전이나 무슨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갖다 대고 마늘을 뿌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노노노! 자, 여기 보시죠? 여기! 그냥 요거, 전기 충격기다! 아아아아악! 당해낼 순 없어요! 그냥! 전기로 그냥 지지지지지 가면은구나! 아주, 아주, 아주 독한 놈이 들어왔고요! 이 지지지지지지더라! 저 입으로 했어! 입으로! 입이에요!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할 것 같습니다! 워워워워워! 메리아? 에리아 핫귀! 악귀... 너는... 누구야? 나는... 지옥에서... 대사가 너무 느려!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다! 나는 왜 이렇게 들려! 짧게 쳐 짧게!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다! 이거 봐! 괜찮잖아! 어디서 왔다고? 지옥에서 왔다! 어디서? 지옥에서 왔다! 어디서? 지옥에서! 못하고! 못하고 왔어! 그러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못하고 왔어! 내부 탔어, 올림픽 탔어! 자율로 탔어, 못 탔어! 애들 입 떴는 놈! 이제 왜 막 하는 거야? 저기요! 지지지지지지지! 입이야, 입! 집중! 앞뒤 녀석! 안 되겠군요, 녀석! 아, 나는 이 몸속에서 안 빠져나갈래! 야, 채취! 야, 채취! 야, 채취! 아, 이거는... 이거는 악규를 퇴치한다는 성수야? 아니, 제주삼단수예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한테 자기가 괜찮아? 어? 아, 어떡해! 저기요, 여자친구군 그냥 악령이 들어있는 그냥 한 달 악규를 푸는 거다,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 자기야! 너 당장 나가! 너 당장 나가, 내 남자! 그렇게, 매장하게 될 필요해! 나는 이 친구 몰랐어, 당장 나가! 그렇지, 매장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 빨리 나가! 오! 기다려보죠! 나 그냥 나갈게! 아니야! 좀 더 있어! 나 지금 나갈게! 안돼, 할게 많아! 나 안 괴롭히고 나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나갈게! 아니야, 악귀! 너의 콘텐츠를 보여줘봐! 으아악! 그렇지! 어? 나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안 주셔요! 아니야! 나갔어요! 아니, 음악 주셔요! 으이! 으아악! 그렇지! 그렇지! 악귀드가 스트라이팅이 됩니다! 어떡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 뭐, 니네 뻔한 포텐츠 있잖아! 무슨 빙이나 뭐 이런 것들! 으아악! 어, 그렇지! 말 잘 듣는 거 봐! 영진아! 어? 할미다! 어? 어떻게 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니? 할미! 영진아! 할미야! 친가, 외가!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어차피 확률은 비프티 비프티야! 빨리 기억해내! 치, 치, 치... 왜 가! 할머니! 아유, 영진아! 아유, 영진아! 영진아! 아유, 할머니! 영진아! 그래! 왜 이렇게 할머니 괴롭히니? 아유, 왜 이렇게 괴롭혀 힘없는, 힘없는 할머니를! 아유, 아유, 아유... 할미 이제 나 떠나갈 테니 너도 이제 가거라! 아유,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살아생결에 그 좋아하셨던 그 중국음식! 그거 짜장면을 좋아하셨는지 짬뽕을 좋아하셨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였죠? 하나, 둘, 셋! 짜장이지! 아유, 탕수육을 좋아하셨지? 아유, 이 놈! 여름! 악기, 이 녀석! 지출 변형에 아주! 힘을 못 쓰는군! 으아! 아, 나 나갈게! 아리야! 이봐, 악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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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세 번 외쳐봐! 그럼 나 내보내줄 거야! 아, 아! 치킨, 치킨, 치킨! 한 번 더! 치킨, 치킨, 치킨!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말해봐! 치킨! 응, 탕수육! 아아아아아아!!! 이 년이 분명히 탕수육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이 새끼! 테마사야! 레크리에이션 강사야! 테크리에이션! 저 이 새끼! 테크리에이션!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장난 그만 치세요! 빨리 우리 자기 집 구해주세요! 어떡해, 자기야! 자기야! 그럴 수 있어요? 자기야! 야, 이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나 돌아왔어! 나 돌아왔어, 테마사님! 지독한 놈! 셀프로 빼내다니! 아유, 다행입니다! 테마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좀 빨리 꺼져주세요! 진짜 왜 자기 맞아요? 진짜 다행이다! 자기야,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쎄! 왜! 이러러러러러러러러! 으르르륵! 왜! 이쁜데 왜 그런 목소리를 내! 앗! 야, Rust! 아니, 좀 데시벨 맞춰봐! 그렇지! 아이, 충분히 겨우 이쁜지! 왜 그런 목소리를 내! 야, 야, 마나! 아까 나한테 뭐 지지고 때리고! 왜 달라! 당근과 채찍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까! 너는 쟤찍이고 얘는 당근이고! 너 어떻게 좀 빼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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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맛을 뺄게! 손이 왜 이렇게 작아! 아이고! 아유 귀여워 손이! 아! 이뻐! 어 괜찮아! 이 잡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양바라! 너 사위꾼이지! 아니야! 너 사위꾼이지! 아니라고! 내 사위꾼 새끼리라! 안돼!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빨로 물렸을 때는 굉장히 아팠지만 살짝살짝 입술이 닿으니까 기분이 좋네! 뭐하는 거야? 아니 사진을 얘기한 거야! 뭐하는 거야? 뭘! 꺼져!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어떡해! 대화하사가 민계를 악하거든! 왜 그래! 내가 민계를 쓰겠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떡해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해 이거! 어디 그따위 허름한 민계로 나를! 괜찮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떡해! 자기야! 구멍 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어! 구멍 의식! 구멍 의식! 아악! 오예아악! 아아악! 기야! 무슨 말 Ordinary Abathlon! 주인의 우리 자기가 악귀에 씌인 것 같은데? 자기야 괜찮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떡해! 이놈 새끼! 요거 요거! 요 놈의 악귀! 어딜 도망다니시나? 요 놈아! 어? 이놈 아주 얌전히 쓰라니까 패! 요 놈아! 악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퇴마사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악귀에 들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악귀에 씌였군요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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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아악 어떡해요? 톤을 너무 높게 잡아서 알아서 지칠 겁니다 아아 있어 보세요 나다지도 있습니다 요 놈의 악귀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 그냥 전기로 지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요놈의 악띠! 입이야 입! 집중하세요 악띠씨 진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짐 질지 지지지지 legally 방금 감독님들 속은 거 봤지? 조명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하먹은 간단하게 악귀랑 얘길 나눠보도록 하죠 악귀 너 외왔어? 나는 지옥에 대사 좀 빨리 치워! 느려 느려 태양인이야! 급해요 나! 왜 왔어 왜?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야 너무 빨라 빨라! 임팩트가 없잖아 악귀로서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다 지옥에서 왔군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버릴 거야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겠다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겠다 지구인들을 없애버릴 거야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겠다 지구인을 없앨 거야 그러면 외계인은? 왜 악귀가 애드립이었나? 이 미친 자식이 없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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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집중!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라뇨 그냥 한난 악귀의 신 악령일 뿐입니다 당장 나가 이 악귀야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나 나갈게 가만있어 아직 할게 많아 나갈게 아니야 악령 니 컨텐츠를 해봐 잔디에컬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 진정하세요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나 자기 전 여자친구야 나 이제 그만 괴롭히고 자기도 가 나 힘들어 전 여자친구야 전 여자친구야 전 여자친구야 민지야 보아야 누구야 둘 중 누구야 둘 중 헷갈리겠다 민지 보아 누구냐고 둘 중 민지야 걔는 바람 폈어 걔는 아주 나쁜 애였어 자 집중해보자고 악귀 너랑 다신 안한다 악귀 집중 안하고 집중 네 내 니 새치허에 속아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아니 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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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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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아 자꾸 왜 그러세요 들 안다시 말고 장난 그만 치세요 자기야 아 아 아 아 자기야 아 아 야 아 괜찮아 야 야 돌아왔습니다 자기야가 돌아갔어 자 태마찬아 감사합니다 이제 꺼져주세요 자 자기가 돌아왔어 진짜요? 아쉽군요 한 두 시간 정도만도 나에게 시간이 있었다며 감사합니다 꺼져주세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왜그래 정말 다행이다 왜그래 나오세요 당신 몸에 들어갔던 악귀가 여자친구의 몸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야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왜 이렇게 자세가 불량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야 잉반아 아까 나랑 할 땐 다르잖아 아까 뭐 정기 이렇게 하고 뭐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여성분의 악령을 빼는 건 다른 방법이에요 아 그렇죠 좀 좀 떼주세요 빨리 이 테마사 새끼 팔을 물어버리겠다 에이 어림없지 에이 이 테마사 목을 물어버리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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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물어버리겠다 에이 어디 입술을 물으려고 차라리 물거면 저를 물어 응 야 야 야 야 이 미친가 나 당신 뭐하는 거야 갑자기 헛바내림이야 테마의 한 방봉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으세요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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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 새끼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떡하지? 내 남자친구가 아끼게 들린 것 같은데? 언니, 내 생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놈! 이놈 맞게 요 녀석! 요 녀석아! 내가 그렇게 저승을 돌아다닐 때 내가 고무실 징고 다니라 그랬지! 어디서 나이키 스카슬, 어? 누구시죠? 해마삽니다. 남자친구가 아끼게 들렸군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흐으으으 잇 야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으어요! 아이씨! 아이씨! 이제 어떡하죠? 뭐 알아서 지칠 겁니다! 여지 없죠? 악귀 녀석! 이제 어떻게 퇴치해야 되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악귀를 퇴치할 때 보면 뭐 성수를 뿌리거나 십자가를 그리거나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그냥 전기로 지지면 돼요! 이게 뭐야? 그냥 한 방에 전기로! 아아악! 에이! 넌 새끼! 죽인다!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입으로 낸 소리야! 스위치를 울리지 않았어! 너 누구야? 얘기해봐 나는 지옥에... 너무 느려 대사가! 대사가 왜 이렇게 들어! 너 이거 유료부였으면 바로 스킨이야!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다 그래! 왜 왔어! 나는... 이제... 24년에 알고 있지 지구는 면망할 걸지... 썸네일 바로 나오잖아! 지구 면망! 이거 얼마나 클릭클릭이야! 난 모르는 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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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는 게 없지! 그러면 다음 대선 대통령은 1번이야 2번이야! 어? 그러게? 얘기해봐라 악귀! 빨리 말해 자기야! 그걸 내가 개인으로... 모르는 게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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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내가 지옥의 냄새를 맡겨주지! 널 그럼 타는 냄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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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새끼! 너 내가 죽인다! 지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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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땅바닥이야 땅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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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한테 장난 그만 치세요! 여기가 남자친구 아닙니다. 그냥 한 날 악귀가 드는 악귀일 뿐입니다! 아! 나가!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천천히! 이봐! 악귀랑 뒤에 할 콘텐츠가 많아! 아! 아! 아니 이러다 진짜 악귀가 나가면 어떻게 해! 할 거 없어! 나 나갈게! 아이, 아냐, 아냐, 어림없지, 어림없어 조금 더 약간 콘텐츠 있게 이렇게 해줘 그렇지! 비싸게 보여주지 어, 좋아 어떡해 다음 콘텐츠입니다, 긴장하지 마요 네 주인님! 주인님, 저 기억나시죠? 저, 뽀비예요, 뽀비 주인님, 저 이제 그만 기높이시고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 우리 그 우리, 우리 애완동물이었던 뽀비구나 근데 그 너무 오래돼서 어린 뽀비니가 암컷이었니? 수컷이었니? 얘기 잘해봐, 50대 50이야 어차피 수컷이에요, 수컷, 수컷 암컷이었어! 지가 지가 나를 여기 지지네 아주 어쩔 수 없이 당하는구만, 요즘 여노우 새끼 너희 새끼 퇴마사야, 레크리에이션 강사야 퇴마사야, 퇴마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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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사, 퇴마사 너희 새끼야 지 혼자 양문만 척 빼입고 지 혼자 머신인 척 다하고 퇴마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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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 비키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비키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몸에 들어 있던 악기가 여자친구의 몸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죨하라 어죨 επι힘 왜 이렇게 sap 왜 이렇게 이쁜 얼굴을 맞을거고 그래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얼마나 보기 좋아 얼마나 뭐하는 거야! 너 시키 일로와! 너 사기꾼이지? 너 사기꾼이지?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똑같이 처럼 해야지!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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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